리뷰 17,000개, 찜 12,800개 깃발 하나에 대한 성과가 22배까지입니다 주문서를 우회하고 토를 하고 있었고 우리 홀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대박난 사장님들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도감의 진행을 맡게 된 윤명규 PD라고 합니다 최소 주문 금액 3,000원 전 메뉴가 10,000원 이하 매장 가격보다 사실 배달 가격이 500원이나 더 저렴한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가게인데요 그런데 이 가게의 매출이 잘 나오냐고요 찜 12,800개, 리뷰 17,000개 특별한 가게 배달 운영 노하우로 배민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밥은 먹었어의 임내연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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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밥은 먹었어 라는 매장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의문형의 가게 이름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지인들 만나면 제가 인사말로 저도 모르게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침 밥을 팔게 되었으니 밥은 먹었어? 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촬영 전에 사장님한테 이런 귀여운 굿즈를 받았어요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밥은 먹었어의 캐릭터인 거죠? 네 맞습니다 B급 감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밥공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게 캐릭터이자 마스코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홀 매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먼저 배달 전문점으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시 준비되어 있는 자본의 한계가 있었고 임대료 부분 때문에 목이 좋은 큰길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이제 배민을 잘 활용하면 이제 골목에 있어도 방 안에 있는 고객분들은 이제 휴대폰 화면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음식의 퀄리티에 집중하고 위생부분만 잘 챙긴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를 봤을 때 리뷰가 17,000개나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17,350개 350개? 네 찜도 12,800개 이거하고 진짜 엄청난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배민으로 가게를 알리신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당시에 울트라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매장 운영 시작하고 2, 3년 동안 깃발을 여기저기 옮겨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에도 다양한 배민 광고 상품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울트라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울트라콜은 가게 실제 주소 기반이 아닌 제가 설정한 주소 기반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전략대로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문수 상관없이 고정 광고 비용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하고 광고 주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수록 보다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 절감된 광고비를 고객에게 재투자함으로써 재주문을 유도해서 단골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까지 울트라콜을 총 60봇이나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었을까요? 핵심은 상권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는 배달 상권의 이해입니다 배달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게 메뉴 타겟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로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는 어느 시점에 어떠한 사유로 어디에 그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통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가게 주변의 상권을 분석하기 마련인데 배민 상권 분석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 메뉴에 어떤 타겟층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밥은 먹어서 가게의 주 타겟층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모니터 앞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며 홈밥하는 1인 가구 분들이 타겟이고요 보통 타겟을 여쭤보면 2030세대라던가 3040 혹은 1인 가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식탁을 피고 간단하게나마 밥을 차려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했고 대부분 1인 가구 단지 건물 아래에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붙어있는 문구가 있죠 분리수거를 제발 좀 잘하자 먹고 뒷정리하는 것조차 1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포장용기조차 깊이만 다르고 포개해서 간단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밑반찬조차 최소한으로 갖추고 메인 메뉴 양을 늘리고 퀄리티를 갖추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까지 고려해서 용기도 설정하시는게 진짜 디테일하고 분석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메뉴 타겟층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셨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역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가게 주변뿐만 아니라 배민 상권을 분석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온라인으로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발로 뛰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파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지도로 파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요 로드뷰랑 항공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별도로 오피스텔 동이나 원룸을 따로 구성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깃발 꼽는 데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 같고 아까 오프라인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발품을 직접 뛰어 다니시는 건가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직접 주문 들어왔을 때 배달을 나가보면서 고객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어느 곳에서 주문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을 직접 해 본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공실이 많은지 한번씩 여쭤보면서 그 지역의 깃발을 조금씩 옮기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많이 못 나간 경우에 주문서를 모아놨다가 어느 동에 가장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퇴근길에 가서 이제 동네도 둘러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에 확인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렇게 상권 분석 못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PC 앞에서 이제 배민 셀프 서비스 고객 관리 항목에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신규 고객 유입이나 재주문 그리고 이제 어느 동에서 주문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장난스럽게 좀 더 한 건데 다 그 셀프 서비스에 들어가서 분석은 계속 놓지 않으시는 상상으로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직접 손품이나 발품이나 셀프 서비스의 어떤 고객 관리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깃발을 정확하게 꽂으신 거잖아요 생생한 정보로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많이 있나요? 최대 성과가 깃발 하나에 대한 성과가 22배까지 22배까지 와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긴 하네요 효과가 좋을 때는 최대 몇 개까지 좀 꽂아 보셨나요? 성과가 좋았을 때 최대 32개 정도까지 32개까지? 매출이 엄청 늘어났었고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깃발을 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문이 감당이 안 됐을 그런 효율이 나왔을 때는 뭐 어땠길래 그렇게 했나요? 말 그대로 그 주문서 프린트기가 주문서를 우엑하고 토를 하고 있었고 주문서를 걸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토를 했고 저희가 울트라골 깃발을 꼽는 곳이 우리 홀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촌에 살지는 않지만 신촌 상권을 그냥 딱 봤을 때는 대학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직장이나 혹시나 오피스텔 이런 상권도 있어서 되게 복잡한 상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역에서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울트라콜 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이랑 시기별로 울트라콜을 다르게 운영했던 게 잘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대학 밀집 지역이고 타겟이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 스케줄에 좌지우지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즌에는 짐작이 되는 것 같은데 방학 시즌은 사실 학생들이 나오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방학 시즌에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본가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숙사도 공실이 많아서 오피스 상권 위주로 깃발을 많이 옮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피스 상권도 쉬운 상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일 낮에는 출근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적으로 깃발을 운영을 했고요 퇴근하거나 집에 계시는 시간대인 평일 저녁 주말에는 1인 주거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깃발을 이동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나 시간별로 울트라콜 효율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울트라콜의 가장 큰 장점이 실시간 이동과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민 셀프 서비스 광고 서비스 관리에서 바로 깃발을 옮길 수 있고 지역 노출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셀프 서비스 통계 카테고리에서는 울트라콜 광고 효율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주는데요 노출 수, 클릭 수, 주문 수, 주문 금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또 궁금한 점은 이런 어떤 효율이 잘 나오는지 또 안 나오는지 파악을 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요하잖아요 사장님께서는 어떤 주기가 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보통 주 단위로 많이들 보시는데 주 단위는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배달업 특성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소 달 단위로는 성과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2월, 3월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저희 매장을 예를 들면 방학 기간인 2월과 개학 후인 3월이 절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한 달 모아서 1기 2기 그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평균치를 내고 영업에 지장이 있을 만한 폭설 그리고 폭염 이런 특이사항들을 메모를 해놓고 비교를 하고 있고요 시기마다 좀 다르게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밥은 먹어서 울트라콜 활용하시는 어떤 노하우를 보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카테고리를 두 개 나눠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백반죽국수랑 찜탕치계로 나누셨는데 이 점이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눠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카테고리별로 놓치고 있는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해장이 필요한 고객들 경우에 찜탕 카테고리를 먼저 둘러보지 백반 카테고리를 둘러보지 않을 것처럼 찜탕 카테고리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분들을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배민에서 인기 맛집으로 된 게 울트라콜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거나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으로는 사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맛, 서비스, 분위기, 가격, 운, 센스 더불어 노무랑 세무 분야까지 다 두루두루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돼서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배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리스트를 비롯한 다른 광고 상품과 궁합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오픈리스트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보신 거겠네요? 오픈리스트 역시 찜탕찌개랑 백반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픈리스트는 정률제 상품이기 때문에 울트라콜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정률제 상품의 성과가 같이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리스트랑 말씀 주셨을 때는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광고 상품이 또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요? 의외로 우리 가게 클릭이 우리 가게 클릭이 그렇습니다 상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배민 랭킹 어느 날 왜 이렇게 주문이 안 들어오지 하고 봤는데 랭킹이 내려가 있다 어? 우리 매장 위기다 빨리 홍보를 해야겠다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매장을 홍보를 해야겠다 싶을 때 광고 단가를 올려서 빠르게 매장 홍보를 해야 될 때 아니면 저희 상권 같은 경우에 신입생들이 우르르 들어오거나 신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서 신규 유입 인원들이 많아서 빠르게 홍보를 좀 해야 할 때 굉장히 오픈리스트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광고 상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 클릭이 오픈리스트와 우리 가게 클릭은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함께 이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데요 오픈리스트와 우리 가게 클릭을 함께 활용하게 되면 가게 카테고리 목록 최상단 3개 영역 중에 상단에 노출이 되고 또 쿠폰 1인분 필터의 상단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리스트의 상단 영역에 노출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메인 배달 배민 원홈 그다음에 가게 목록 및 큐레이션 항목 등에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가게가 노출이 되고 실제 가게들의 노출 수가 24%나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에서도 또 들어보니까 신규 고객 혜택도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5대5 정도의 신규 고객과 이제 재방문 고객의 비율을 유지를 하곤 했는데 신규 고객분들이 4, 재방문 고객분들이 6 정도의 비율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재방문 고객이 늘었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신규 유입이 줄었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거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신규 고객분들한테 혜택을 드려보자 해서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존의 단골 분들이 조금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이제 단골 쿠폰을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단골 분들을 또 케어를 해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우리 가게 클릭, 신규 고객 혜택 이런 것들도 들어갔을 때 약간 가게 노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목이 좋은 자리는 배달 매장과는 다르게 무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고정계약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보증금 없는 언제든 내일이라도 일부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배민 광고 상품을 매우 유리한 온라인 월세 계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월세라고 하는 게 와닿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그럼 오늘 내용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17,350개의 어떤 배민 인기 마침의 가게 배달 운영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가게 메뉴에 맞는 어떤 타겟층을 찾는 비결 그리고 발로 뛰는 어떤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시기나 울트라콜과 혹은 오픈리스트와 활용하면 더 좋은 상품 이런 걸 알려주셔서 사장님들한테 많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장님에게 배달 장사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처음 매장을 오픈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 전달 드리면서 설레는 마음에 90도 큰 소리로 고객님께 인사드리고 운전하면서 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배달 단골분들 수십 수백 건씩 주문해 주셔서 여태껏 저를 잊게 해준 서대문구 마포구 주민분들 그리고 퇴산 그리고 아직 함께 해주고 있는 고마운 팀원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물가도 그렇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를 비롯한 사장님들과 이제 다른 모든 분들 다들 상황이 좋지 않은데 모두 서로 화합과 이해를 통해 웃을 수 있는 좋은 날이 와서 제가 처음 느꼈던 그 설레는 첫 배달이 다른 누군가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배달 시장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어디 출마하시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을 텐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밥 먹어서 임내연 사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사장님들이 배미넷으로 대박 매출을 이루실 수 있도록 배미넷 활용 노하우를 기록하는 배달 도감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사장님도 배미넷 활용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사장님만의 배미넷 활용 노하우를 마음껏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마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배민 상품권 5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달 도감은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